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남에서 만드는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 국산 무기 17조 원 규모를 사들이기로 한 폴란드.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후속 지원 등 우리방산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포즈난시 관계자들이 창원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9월 현지에서 국제우호 교류 협력을 맺은 지 넉 달 만에 방문입니다. 포즈난은 앞으로 현대로템과 폴란드형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곳. 포즈난시 방문단은 현대로템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방산과 철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즈난 측은 방위 산업뿐 아니라 철도와 수소, 교육 문화 등 교류의 폭을 넓히길 희망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들이 폴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창원시도 방산기업 사이 협력과 대학, 교육기관 교류 등을 통해 더 많은 기회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쌓여서 큰 게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GDP 기준으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면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국가거든요. 한편 포즈난 시장은 30조 원 규모의 2차 무기 계약이 국내 정책금융 지원 제한으로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에 대해 폴란드의 새 정부가 막 들어섰다며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3년 전 경남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최근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력인 방위산업 육성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인데다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3년 전 경남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세 번째 입주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으로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 연구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국기원 일부 부서를 올해 상반기 대전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함정과 항공, 무기체계 등의 개발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입니다. 대상 인원은 49명, 연구소 정원 320명의 14%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나 진주시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획득연구부가 선행연구기관으로 대전에 있는 방사청이나 군과 협조할 일이 많으며 효율성을 고려해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의 인력 이전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국기원은 2년 전 혁신기술연구부 인력 30명을 대전으로 이전시킨 사실을 경상남도에 사후 통보했습니다. 국기원처럼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직원들을 이전시키는 경우 혁신도시법이나 지침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른 기관들의 추가 인력 유출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는 연구 인력 유출에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경남의 주력인 방산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왔고 방산 부품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는데 이 같은 연구 기능 빼가기가 찬모를 끼얹는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주력 산업으로 밀고 있는 산업입니다. 2차 공공의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인지 이전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도 이번 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전 계획 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주 상공회의소도 1인 시위와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방산 연구 인력 유출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최상몽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직과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까지 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밟으면 우주항공청 개청을 5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우주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지사는 어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의 우주사업, 연구 기능이 우주항공청 2관에 제외될까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박 지사는 경상남도의 입장을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와 통영시가 지난달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 13곳에 포함됐는데요. 올해 연말 최종 지정을 앞두고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두 도시의 계획을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의 문화도시 핵심은 인근 시군과 함께 문화와 관광, 경제를 잇는 광역권 문화관광입니다. 남강 기업가 정신의 길은 진주 승산마을과 의령 솥바위, 산청 덕천서원과 합천 뇌룡정 등 5개 시군이 문화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합니다. 보부상 시장길은 진주와 사천, 남해의 전통시장과 자연관광을 잇고 차 문화명상길은 진주에서 사천 다솔사, 하동 차 시베지까지 연결하는 공동 상품을 개발합니다. 또 문화기업가를 육성하는 강주 문화상단과 옛 진주역을 거점으로 한 문화자산 중개, 남성당 한약방을 활용한 문화인 연결 등을 추진합니다. 진주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군 같이 합심을 해서 협력하는 광역형 문화관광 로드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형의 12공방을 중심으로 문화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나전과 소목, 소반 등 12공방 공예품을 산업화하고 현존하는 장인과 무형 문화재를 젊은 디자이너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 통영국제음악당을 기반으로 40명 규모의 통영시민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섬마을을 찾아가는 음악공연과 공예품 전시 등을 준비합니다. 12공방이라는 어떤 그런 거는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12 프로젝트를 좀 활용을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해볼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개 도시의 추진 실적을 심사해 올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합니다. 지정된 문화도시에는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설을 앞두고 곡감이나 나물 등 제수용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정이나 떡 같은 가공식품은 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장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라를 맞은 한 전통시장입니다. 좌판에 놓인 곡감,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도 국산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곡감을 사봤습니다. 하지만 이 곡감들, 꼭지가 둥근 국내산 곡감과 달리 꼭지가 사각형 모양입니다. 중국산 곡감입니다. 지난해 국내 단감 생산량은 7만여 톤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줄면서 국산 곡감 가격이 오른 걸 노린 겁니다. 제수용품인 강정을 만들어 파는 업체. 외국산 쌀과 중국산 호박씨를 사용했지만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제대로 밝히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모두 750여 건. 구강 과태료만 1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떡이나 강정, 나물처럼 한 번 더 조리 과정을 거치는 식품은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더 어렵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6일까지 제수용품 판매업체와 가공업체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휴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엔 매서운 안파가 이어집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6도, 김해가 영하 7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김해가 영하 11도, 산청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종일 체감추위가 극심하겠고요. 오늘 밤까지 곳곳으로 순간풍속 초속 20미터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2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내일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6도, 하만이 영하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도, 의령이 3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영하 4도, 사천이 영하 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도, 산청 0도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미터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주말에는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간병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365 안심병동 사업에서 올해 30여 개 병상을 추가해 전체 414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365 안심병동 사업은 24시간 공동 간병 서비스로 취약객층 등이 15일에서 최대 5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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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